안녕하세요. 시현이 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현블루 종현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종현이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는데 아이스퍼킷 챌린지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죠. 누가 지목을 해주셨죠? 저는 로드FC 파이터 서도원 형님께서 지목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소녀시대의 효연 씨가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퍼킷 챌린지에 의미가 있죠. 누교병 환자분들에게 대한 관심과 기부활동을 촉구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희 영상이 웃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교병 뿐만이 아니라 뭐랄까요, 희귀병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도 관심을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뒤에서 얼음물이 이렇게... 저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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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요. 한마디요. 저희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이완하는 거. 종민 씨 기부도 하실 거죠? 물론이죠. 네, 그러냐, 그러냐, 그러냐. 같이 해요. 기부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아, 떨린다. 아... 가야죠, 그러면. 자, 이제. 뭐,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세 분을 직원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종현 씨는 어떤 분들에게 이 파톤을 넘기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멤버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정신이와 네네. 또 저희 회사 대표님, 한대표님과 아, 그렇군요. 또 동방신기의 최간창미 형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모델 홍정현 씨랑요. 틴탑의 최종현 씨, 그리고 뉴이스트의 김종현 씨에게, 삼종현에게 이 파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씨 아세요? 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일단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은 릴레이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되게 참네요. 생각보다.